아 너 식당에서도 짤렸다며 그 말 하려고 왔니 다시 한번 기회 주려고 떠나 구질구질하게 더이상 버티지 말고 뭐 넌 결국 아예 뺏길 거야 나중에 아이 잃고 죽네 사내 하지 말고 떠나 그냥 종이 숨어 살아 말했어 아무 데도 안 간다고 고집 부릴 때 부려 나 너 위에서 하는 말이야 상관 마 내일이야 내일이기도 하지 정연씨 내 남편이니까 너 혹시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? 뭐? 이참에 아이 핑계대고 정연씨랑 다시 뭐 어째보겠다 그런 거 아니냐고 경고하는데 꿈도 꾸지마 정연씨는 어디다 잊은지 오래야 넌 뭐가 그렇게 불안해? 뭐?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난 닌 남편한테 어쩔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잘난 척 하지마 한현수 난 니 그 잘난 척에 신놀이 나 뭐가 그렇게 항상 당당한데 니까짓게 뭔데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왜? 畫 fuckin второй 너무어어어아 너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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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감사합니다.